우리 회사 대표 사회공원 활동인 꿈나무 푸른교실이 지난 3일 멕시코 크리스토발 콜론 초등학교에서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열었습니다. 멕시코 법인 인력들과 본사 임직원 등 12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에너지의 원리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태양광 하우스를 함께 만들며 환경 에너지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꿈나무 푸른교실은 앞으로도 해외 거점 국가 청소년들의 에코리더 양성을 통한 기업 이미지 재고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찾아가는 환경교실의 글로벌 브랜드화를 기대해봅니다.